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바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이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은 야권 지휘층의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이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서 경찰은 더 탐사 측에게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와 통보서를 함께 보냈는데 더 탐사 측이 해당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자택 도로명 주소 일부와 아파트 호수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결정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 있어서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할 때는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더 탐사에게 그대로 넘긴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더 탐사 등 야권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역시 이런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한동훈 장관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라서 또다시 경찰 측이 이를 더 탐사나 야권에게 유출해서 동선 근처 술집이든 뭐든 거론하면서 이 선동과 음모론이 또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더 탐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29일 더 탐사 일당에게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스토킹 행위 요지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무단 침입하고 진입 시도를 한 더 탐사 일당 5명을 한동훈 장관이 경찰의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어진 조치입니다. 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들이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간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 등이 노출됐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결정서를 통해서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을 유발하고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서에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나 가족 이름 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더 탐사 측은 이를 공개할 때 일부를 가렸으나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 성등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주소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을 위해서 더 탐사 측에게 결정서를 보냈다는 입장인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 3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에게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있고 피해자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받는 결정서는 피해자 주소와 결정사유 등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의 정보를 보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사본을 제공하는데 더 탐사 측이 항고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결정서도 보냈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부로 작정하고 더 탐사 측에게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한동훈 장관 주소 등을 가리지 않고 결정서를 보낸 것은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일자 경찰은 결정서 전달과 공개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제3자에게 사실상 노출이 된 만큼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찰이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를 사주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위인지 그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만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황당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더 탐사 일당을 정치 깡패로 규정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이 굉장히 탁월하다, 정치를 잘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상당히 전도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최근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한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더 탐사를 향해서 정치 깡패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더 탐사 일당이 보복 취재하러 갔다고 공언을 하면서 갔는데 이를 정치 깡패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거론하고 있다고 하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도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곧 진행되는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다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기에 전도가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더 탐사 일당을 겨냥해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이 정치 깡패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이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더 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이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에 정치 깡패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의 무당 공개, 법무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법무장관 자택의 주거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라며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아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무업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높이 평가하고 정치를 해도 대성할 수 있다고 극찬을 한 겁니다. 뭐 사실 많은 국민들 역시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정상화라는 중책을 잘 완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국가에 또다시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